이제는 뭐 놀랍지도 않다 진짜로 야 상대 중이야 진짜로 진짜 저로야? 와 나이킹 파랑이 형 방금 햇산에서 영상 보고 왔어 루님 잘생겨요 잘생겼어요 조용히 해 와 진짜 죄송해요 진짜 아 이거보다 오른쪽이었다 아우 창피해 아 뭐 땡겨볼래요? 뒤둠피 뒤둠피 도피컷 땡겨봐 땡겨봐 방금 줄게 야 우리 다 안해 우리 다 안해 여기 안해 우리 다 나이스 얘들아 이겨야 돼 일단 이겨야 돼 얘들아 나이스 아파라 아, 준비, 준비, 준비 아, 제발, 제발 아, 제발, 제발 아, 준비했잖아, 준비했잖아, 준비했잖아 어, 에이 왜 이렇게 부득이야 야 10말로 와 나이스 가블 뛰겨봅시다잉 오케이 화이팅 합시다 고마워요 어 뭐야 가상 있어 가상 있어 나이스 가상 고고고고고고고 까비 아 미안 아 빨리 다이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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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워크 살면서 내가 부족한 쿠버를 만날 줄이야 상대 라자 라자다 와우 그렇지 왕의 길은 라자 해야지 나이스 다이벤 야 위도 위에 끝에 아 잔다잉 다이벤 또 자네 다이벤 다이벤 이렇게 해봐 앞으로 땡겨봐요 어 이거 궁 너무 일찍 쓴 것 같은데 왜 와아 궁극기 너무 성급해 우리 좀만 천천히 써야 돼 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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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겨봐 그냥 한번 들어봐요 한번 들어봐요 뒤벤 줘야 돼 이제 자탄 있거든 상대 라인 라인 개 라인 개 라인 라인 맞불 라인 맞불 와아 안 죽는거 봐 흐흐흐 개 있었다 나나봐 나나봐 땡겨보실? 아 2층에 2핀드 형 2핀이 이거 아 위도 보러왔네 미안 아 위도보러왔네 미안 아 위도보러왔네 미안 아 위도보러왔네 미안 아 위도보러왔네 아 위도보러왔네 와 말도 안되는데 마가 나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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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냥 렉킹볼할께 이거 네 라인 계속 하셔요? 예 라인 계속하셔도 돼요 아 네 상대 야 상대 위도 너무 잘 썼는데? 오케이 방금 땡큐 왜 땡큐 땡큐 갈받았다 나 뺏어 야 위도우 뭐야? 엄청 잘하는데? 끝나가면 봐야겠다 뺏어 뺏어 네 뺏어 궁 잘못 간거 같은데? 내가 피해를 오케이 와마 싹 가능 여기서 상대 망치 있으려나요? 망치 아까 썼어요 없어요 자탄 턴 자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잘못 들어갔어요 가자 가자 나이스 두피 좋습니다 망치 있어요 님들 상대 망치있고 리퍼맨 나왔다 다 놓았다 다 놓았다 어 주방 나이스 다 놓았다 조개 가방 사실 네 굳었다 아이고 망치 미안 빽났다 쏘리 쏘리 다음 턴 가자 아이 너무나 갔다 근데 이거 심해 공 깔고 가면 돼 가자 아 큰일 났는데 얘들아 이거 빼야돼 빼야돼 망치있어 얘들아 아니 말해 저 탐등 타면 끝날 것 같다 나 개봉 야 2층도 2층으로 올라갔어 조금발 있다 조금발 뭐야 나이스 조금발 없어요 뭐야 조금발 있어 나이스 조금발 조금발 뺏다 갑시다 막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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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비빌거 하나 해 아 비빌거 안해도 되겠다 이거 아 해야되나? 비벼볼래? 나 비워볼게 안돼 까미 똑같이 빌자 communicate 1층에 난 비빌거 1층에 한을라인 2층에 4층에 1층에 5층에 밀어붙일게요 2층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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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겐지심에 말고 히트스캔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겐지가 할게 없어요 맥클이 나쁘지 않죠 이거 저희도 우시우 모이라 가능할까요? 수리공 하나 있으면 좋은데 오케오케 라인폼 줘봐요 까비 너무 좋겠다 네 일단 모이라 짤 나이스 잘랐다 가자 가자 이거 다 같이 모여서 가면 망치만 안 걸리면 되거든 저게 망치 있어요 저게 망치 있어요 저게 정비했다 갑시다 정비했다 갑시다 망치 먼저 해봅시다 정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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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정비해 정비해 결곤해 정비해 정비해서 해야지 뭐 이거 전략이고 자신건 간에 일단은 뒤돌은 리퍼부터 봐줘야 돼요 계속 나 뒤에서 계속 때리는데 라인 잡아야 돼 아이고 궁 이거 좀 아까운데 자 자리야 잡자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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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어 막턴 할 수 있겠어 막턴 갑시다 막턴 이속 줄 수 있어요 이속 이속 해봐 이속 해봐 아 케어가 너무 많이 난다 아 아 아니에요 아 4분동안 A를 못 민건 좀 그렇네 아이고 2개월째부터 감사합니다 아